마지막 라운드입니다, 마지막 라운드! 두 분 준비되셨죠? 홉도디 화이팅! 화이팅! 수고했네! 두 분에는 힌트 주지 마세요! 오케이! 진짜 알겠어요! 진짜로? 우리 둘이 콜! 괜찮겠어요? 그리고 노래 말고 상관없이 이거 맞춘 사람이 진 사람 딱 밤! 오케이! 다섯 명 다 때리기! 다섯 명 다 때리기! 콜! 콜! 저기 쳐다보기 없어! 없어 없어! 보지 마! 저쪽 보고 해! 한 곡 춥쇼! 어? 어? 본격적이다!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! 뭐지 뭐지? 빨리! 빨리! 형 딱빵! 형 딱빵! 뭐 하세요? 포기하지 마! 포기하지 마! 포기하지 마! 포기하지 마! 제발 이거 내가 다 알아! 다 알아! 빨리! 현준영이! 빨리! 현준영이! 흔인 기억 속의 그대! 정답! 그 노래 다 알아? 딱밥! 잠깐 딱밥부터 가자! 잠깐! 왜 그래? 왜? 괜찮아요? 아 잠시만 이거 엉덩이 찔렀나 봐 이거 아 이게 관련된 데 빠지면서 과략권을 찍었어요 얘네가 정답해 지시겠네 대장 내시경과 아니 이건 대장진이 문제잖아요 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과략권에 맞아요? 빨리! 아니 이거는 설치를 안 하고 주희야 가자 이거 진짜 충분히 아팠다 빨리! 진짜! 난 안 때릴게 4명만 난 안 때릴게 4명만 자 딱밥 ASMR 자 딱밥 ASMR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주사 놓는 거야 주사 놓는 거야 아이 이 팀 너무 때리는데 더 때려 아니 왜 이렇게 다 조용한데 ASMR이라서 이모양 조심해 야 비명 지르면 안 돼 와라 조용히 해야 돼 한 대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쁘다 금 갔어요 이마에 금 갔어요 아니 무슨 샌드백 맞는 소리가 들려 이마에 정영동 선배님 스타일리스트 분 여기 메꿔주세요 컨실러로 좀 메꿔주세요 이마 금 갔어요 예술만이 조용히 해야 돼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내가 처음에 뭔지 보고 알려줄게 형 제가 한 번에 끝냈어요 자녀들 한 배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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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 내 뽀얀 담배 영기 환영한 자림 속에 여홀로 비쳐오는 다 같이!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을 너너너너너너너뜩이쳐전가고 빰빰빰!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견만하다가 주석! 싸늘한 밤거리를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그대 아 뭐야! 빨리!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그것만 하면 돼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그대의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오케이 견만하다가는 순서 나 진짜 그대 처음에 그대 한번 외치고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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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했는데 세번 나 진짜 그대 처음에 그대 한번 외치고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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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